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계성 지능 청년들이 근무하는 한 카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청년 당사자와 가족, 사업주,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지속적인 일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은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3일 경계성 지능 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계성 지능 청년들이 취업 후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지도원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간담회에 이어 고용개발원, 청년재단, 서울시 경계성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에 3자 협약도 체결됐습니다. 업무 협약에 따라 기관들은 진로탐색을 희망하는 경계성 지능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일 역량 강화 훈련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